네, 이거 할 줄 알았다. 그냥 재미로 찍은 뮤직비디오가 너무 일이 크게 돼서 저희가 K-POP 댄스 경연대 인도네시아의 축하 공연 무대? 같은 걸 찾아냈어요. 그래서 지금 뮤직비디오 찍을 때는 후렴 부분만 춤을 연습했거든요. 근데 처음부터 완곡을 다 해야 하기 때문에 매일 지금 연습 3배경에 빠졌어요. 아직 1주일밖에 안 남았는데 저희끼리 춤 연습해야지 의상 정해야지 거기다가 또 다른 뭐 할게 있어가지고 지금 너무 정신이 없네요. 모두들 지금 몸이 고려가고 있어요. 하지만 오늘 데이 2! 모두들 지금 응원 업로드가 다가쌌고 있어요. 1. 우산 배빵 지금 시작한다. 마이크 Kempen 마이크 Kempen 오늘 드디어 대망의 그날이에요. 아침에 근데 잠깐 모여서 무대 리허설을 한다고 해서 트랜스몰에 지금 다 모이고 있어요. 아직 몰이 오픈하기 전에 리허설을 할 것 같아요. 근데 잠시 이제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일이 너무 커진 거예요. 그래서 지금 김발리 언니랑 둘이서 잠수 타자고 근데 정말 잠수 타고 싶은 그런 기분입니다. 그래도 하기로 했으니까 온몸을 불살라서 영혼까지 불태우도록 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당 화이팅 중마 파워 화이팅! 아 오늘 오늘이 마지막이다 라는 생각으로 아주 하얗게 불태울 작정이에요 지금. 아 오늘 오늘이 마지막이다 라는 생각으로 아주 하얗게 불태울 작정이에요 지금. 척추가 나가는 그때까지 롤리를 치겠습니다. 예스! 저는 그렇게 열심히 하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원래는 메인은 열심히 안 하는 거고 짬에서 나오는 바이브가 어떤 건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헛소리하지마 임마. 당육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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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다리고 있어, baby 저거 소리가 내 생각에 저거는 나그러지게 했지 말이야 온종일 난 그 생각에 저긴 소울 나이도 내 생각에 나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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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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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an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 ! 예! Thank you… 오케이! 와우! 모락모락 귀송방! 아이고, I'm too old everything 오케이, 여러분 생각해 주의 사랑 우리는 이 노래 너무 행복한 한가가 하지만 이것은 또 다른 장면에서의 장면에서도 마지막 장면에서 장면에서도 이 장면에는 더 많은 사람은 저의 눈빛인데 아무리 말하지만 그 마음 알아요 간식을 자고 있는 날 후회하지 마요 이 변신을 멈추고 하는데 두근두근하고 추억 봐주니까 사랑의 젊은 나의 맘 아무나 닿는 날 무슨 지금 울겠지만 그래 오직 그때만이 내 첫사랑 내 끝사랑 지금부터 알 수 없는 아직 그대만이 영원한 내 사랑 내 첫사랑 내 첫사랑 내 첫사랑 지금부터 알 수 없는 사랑의 젊은 나의 맘 화난 나 닿는 날 고생지도 나였지만 그대 오직 그때만이 내 첫사랑 내 끝사랑 지금부터 지금부터 그대 나를 믿고 사랑하던 그대만이 영원한 내 사랑 내 첫사랑 한 번 생각해 한 번 생각해 한 번 생각해 한 번 생각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